어떤 전공과 어떤 성향을 가시신 분들이 구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표결이나 산출 근거에 대한 생각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거기서 힘의 균형, 특히 표결을 할 때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익위원의 중립성, 독립성,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이 공익위원이 위촉이 돼서 이름이 언론에 나오면 분석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위촉이 됐을 때 특히 그 전에 8명 공익위원이 다 전원 사퇴를 하시고 저희가 일괄 교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최저임금이 높다 낮다 이런 얘기 매년 하고 매년 어떻게 보면 박차고 나가고 이런 뉴스를 많이 듣는데 그럼 이게 전부 다 협상에 의해서만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나름 객관적인 근거들을 쭉 이어져오는 근거들이나 우리가 지난번에 법적으로 이런 요소들을 고려를 한다고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요소들이 정말 어떤 식으로 고려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서 보여드린 자료들이 최초 제시안이라는 것을 노사에서 제출을 하실 때 설명 자료를 굉장히 길게 만드십니다. 심지어 생계비라든지 소득 분배 자료는 스스로 만들기도 하시고요. 제가 지금 이 슬라이드에 지불 능력이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지불 능력이 사실은 경영자 측에서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불 능력을 정의를 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니와 산출 근거나 법적인 근거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매출액으로 할 것이냐, 부가가치로 할 것이냐, 폐업률로 할 것이냐, 대출의 규모로 할 것이냐 그런 다양한 지표들을 가지고 경영자 측에서 지불 능력을 입증을 하시려고 합니다. 지불 능력이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올리느냐, 라는 논리가 굉장히 크고요. 앞서 보여드리면 경제성장률 대비, 물가성장률 대비,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 OECD 대비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타임 시리즈를 추적을 많이 하셔서 제공을 하시고요. 당연히 근로자 측에서는 소득분배와 생계비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개의 근거 안에서 최대한 자료와 논리들을 만드시되 본인들 측에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추가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면서 논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근거들을 쫙 모아서 모여서 한쪽에서 이렇게 쫙 발표하면 또 다른 쪽에서 발표하고 초반에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면 얼마? 이렇게 들고 오나요? 아니면 그런 내용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각자 얼마야 되는지 한번 까보자 속된 말로.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최자임금 의원에서 결정하는 게 사실 수준만은 아니고요. 사업별로 구분하는 것을 먼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실은 그 업종별 구분에 대한 논의에서 이미 워밍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경제 상황이 어렵고 사업자들이 힘들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사실 업종별 구분 적용의 근거이기 때문에 이제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대서부터 넘어올리면 안 된다라는 근거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잊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말씀하니까 강풍이 해줬는데 실제로 업종별로 구분한 적이 없지 않나요? 첫 해에 1그룹, 2그룹으로 구별을 한 번 했었습니다. 88년도에요. 1그룹, 2그룹이면 크게 둘로 업종을 나눠서 네, 28개 업종을 12개, 16개로 나누어서 한 20원 정도 차이가 나게 그때는 470원, 460원 할 때였기 때문에 그 정도 격차를 두어서 구분 적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센정위원회가 결정해야 된 사안 3가지가 법에 적시되어 있어서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3가지를 심의하라고 요청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시급, 1급, 주급, 월급으로 결정하는 것이 사실 단위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구분 적용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수준을 결정합니다. 초반에는 사실은 시급으로만 적시할 것이냐 월급도 변기할 것이냐 가지고도 굉장히 오랫동안 싸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월급 변기를 하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월급에 대한 오해를 좀 낳는다. 시급이라서 월급으로 정산할 수가 없는데 월급이 딱 나오는데 본인 월급이 적으니까 왜 최저임금 안 되냐라고 해서 실제로 사업장에서는 논란이 있다 보니 월급 변기를 하지 말자라는 의견과 최저임금 계산이 사실은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노측에서는 그렇게 하면 내가 월급으로 우리가 다 받는데 월급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미만으로 받는데도 근로자들이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도 굉장히 오랫동안 싸우셨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월급 변기가 사실 안정이 됐고요. 최근 한 10년 동안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오해했던 게 업종별 구분 적용이라는 게 원래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다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내지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로 지금 막으면서 왔다라는 걸로 그리고 저는 데이터를 계속 봐왔다는 게 그게 좀 사실 조금 신기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뜨거운 감자처럼 논의를 했던 기간 동안에도 이미 다 어느 정도 업종별로 이게 지불 능력이 다른지를 다 보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출 근거를 실제로 공익위원들이 결정이 된 다음에 이걸 설명해야 되는 법적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 전에는 설명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결정을 하고 나면 그냥 발표를 하고요. 왜 결정했냐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설명의 부담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수준이 높은 것도 있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주시는 분과 받으시는 분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게 된 거여서 내 임금을 결정했는데 설명을 안 해? 이런 부담이 발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특히 이제 2011년이 전원회의에서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기 시작한 첫 해입니다. 그 전에는 임금수준위원회라는 일종의 전문위원회에서 이미 최초안에 대해서 작업을 해서 그것을 전원회에 가지고 왔어요. 하다 보니까 이미 논의가 많이 소그룹에서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전원회에서는 큰 틀에서만 결정을 했었는데 최초 제시안부터 전원회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A부터 Z까지 전원회에서 다 모여서 심의를 하게 되는 하다 보니까 이제 정보 공개가 폭이 훨씬 커졌고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산출 근거를 설명해야 되는 부담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사실 노사가 모여서 논의를 해서 여러 복잡한 다이나믹스에서 결정이 됐는데 결정이 되고 나면 이렇게 지표들을 가지고 이런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이 됐다라고 설명하게 되는 관행이 자리 잡은 게 사실 2011년도부터입니다. 이게 순서가 약간 저런 것들을 통해서 정해졌다라기보다는 정했는데 이게 무슨 수치인지를 이거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그래서 이제 짜맞추기 아니냐라든지 비난을 들으면서도 설명을 결국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할 때도 그동안에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설명해왔는지 왜냐하면 들으시는 분들이 국민적 기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지표나 논리를 갑자기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고려를 했느냐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표들을 썼냐 봤더니 이제 적정임금 인상률, 협약임금 인상률 다 통계 자료에서 나오거든요. 인근 격차 개선분, 격차 해소분 3%, 2% 이렇게 더해지고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가지고 또 더하기 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협상조정 혹은 협상배려분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사가 논의를 하다가 이제 퇴장을 하시고 회의 들어오시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은 남아있는 편을 위해서 협상조정분이나 배려분을 썼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저희는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일종의 블랙박스죠. 근데 저게 작은 퍼센티지가 아니고요. 이제 3%, 4%, 2%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는 퍼센티지를 협상조정분 배려분이라고 했고요. 2007년도에는 이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차의 개선분 최저임금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제도가 바뀐 것도 반영을 해줬고요. 2018년도에 최저임금이 갑자기 많이 오르면서 논란이 되니까 그것을 좀 사용자 측을 도와주려고 최저임금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나가는 성과급이나 아니면 급식이나 주거비 이런 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금성 복지 소위 떡값이라고 부르는 현금성 복지가 정기적으로 되면 그것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저임금 금액은 총 비용은 똑같은데 최저임금으로 정산을 하면 최저임금 수준을 맞출 수가 있는 그런 좀 룸을 만들어준 거죠. 그게 산입 범위의 확대인데요. 이것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려도 실수령액은 사실은 예전보다 같거나 적다라는 것이 노치의 주장이었고요. 그래서 그 주장이 너무나 강력했고 영향이 실제로 없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군도 2019년에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법적인 근거나 통계로 보나 인과관계로 봤을 때 저걸 고려하는 게 맞나라는 부분들도 많이 보이시지만 다 고려를 사실은 해왔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복잡해서 별로 알고 싶지 않았을 때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참 죄송합니다. 분명한 건 어떤 정해진 공식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진폭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 진폭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면 사실은 임금 인상률, 소득 분배 개선분, 협상 조정 배련분을 2014, 15, 16, 17, 19에 굉장히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같은 공익위원들이라고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 경제성장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생계비 개선분이 들어왔다가 저 공식에서 취업자 증가율로 해서 소위 공익위원 산식이라는 것이 탄생을 했습니다. 보시면 연속성이 있는 게 공익위원 임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공익위원이 정부에서 결국은 위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임에 따라서 이미 어떻게 결정할지 근거 이런 거 가지고 왔다. 그리고 구성을 보시면 경제학자가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요. 노사관계 하시는 분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요. 어떤 전공과 어떤 성향을 가시신 분들이 구성이 되는 게 따라서 표결이나 산출 근거에 대한 생각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힘의 균형, 특히 표결을 할 때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익위원의 중립성, 독립성,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이 공익위원이 위촉이 돼서 이름이 언론에 나오면 분석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촉이 됐을 때 특히 그 전에 8명 공익위원이 다 전원 사퇴를 하시고 저희가 일괄 교체가 됐기 때문에 매일경제라고 기억이 됐는데 표가 나왔었습니다. 어느 쪽 사람인지. 그런데 공익위원을 임명하는 거는 그냥 정부에서 그냥 알아서 임명하는 건가요? 네. 근로기준국에서 섭외를 해서 구성을 하는데 그 부분도 불렀습니다. 제가 왜 들어갔는지도 사실은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섭와를 했는지. 알고는 계시고요? 모릅니다. 진짜로 모릅니다. 참 흥미로운 게 저렇게 말씀하신 대로 임기에 따라서 산식이 확 바뀔 정도로 공익위원들이 성향에 따라서 바뀌는데 또 임명하는 과정은 누구도 잘 모르겠고 임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성향을 그제서야 분석을 하면서 또 그렇게 접근을 하고 볼수록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런데 사실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주신 이 산식이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은 산식이기는 하거든요. 제일 경제학적인 구조에 저희가 매크로에서 테일러룰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에 좀 가까운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좀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기존 게 적합하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저 공식이 맞는데 기존의 레벨에 대해서 한 번 정하고 나면 다시 보지 않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게 계속 적용이 되면 사실은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런데 역시 또 그런 것까지 고려가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지금은 어쨌든 수준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인상률을 어떻게 가져갈 거에 대한 그런 산출 근거라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러게요. 그 부분은 언급이 되기가 어렵기는 하겠네요. 현재 과거에 정해진 수준을 사실은 삭감하는 것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임금협상을 하지 않고 노사관계에 참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노사관계를 하시는 분들은 삭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유가 무엇이든. 삭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게 노사관계의 기본 상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7%, 10% 이렇게 올리고 나서 저희가 첫 번째 공익위원 회의를 했을 때 저희가 사실은 최저임금에 참여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너무 많이 올랐을 때 그거를 추세선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일종의 경제학에서는 장기 추세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그 당시 제가 생각했던 게 국민들이 혹은 경제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게 30년이 됐기 때문에 이게 7%든 5%든 그 정도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어떤 심정적인 장기 추세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만원 공약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게 왜 그러면 우리한테 불편하게 되었느냐는 장기 추세선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너무 급격하게 오버슈팅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게 샥이 온 거죠. 왜냐하면 적응성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장기 추세선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다가 제가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올라간 거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임금과 노사 이게 관계인데 어떻게 그걸 바로잡아서 왜냐하면 그걸 바로잡으려면 사실 삭감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그 계산으로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는 그걸 가지고 저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적정 수준이다 아니다는 이미 결정이 됐으면 이제 논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해진 건 정해집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공익연 산식을 올해는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연 산식을 써서 굉장히 저율로 결정이 됐고요. 시작부터 엄청나게 저희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산출 근거가 아무나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아무 근거 없는 산식으로 저율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절대 쓰지 말라고 해서 결국은 공익연 산식을 사실 사용을 했으면 거의 9,900원을 갈 것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저게 미달하지 못하는 요율로 결정이 됐죠. 그래서 산식을 쓰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저희가 저 산식을 쓸 때는 언론에서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조금 누구나 예상 가능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경제가 흡수할 수 있는 충격을 주지 않는 예상 가능한 어떤 인상률을 주는 것이 공익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생각은 아마 굉장히 고율로 인상된 후에 저희가 공익연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을 했던 것 같지만 결국 올해는 사용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렵게 결정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